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국습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해설강의는 2025 수능 해설강의입니다. 아마도 이 2025 수능 해설강의는 수능을 본 수험생보다는 앞으로 수능을 볼 수험생들이 해설강의를 보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고2에서 고3 올라가거나 N수를 준비하는 분들은 일단 개념 강좌를 수강한 후에 이 해설강의를 보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또는 스킬 또는 논리와 관련된 한용철 강사의 철철 로직을 숙지한 상태에서 해설강의 들어주어야 어느 정도 깊이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따로 제가 해설강의 말고 수능 총평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는 공지사항 또는 동영상 쪽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는 해설강에 충실하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문항은 막전희입니다. 막전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막전희 문제와 다르게 시냅스의 개수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 하지만 과거 문제와 다르게 막전희를 기호로 준 것이 아니라 수조로 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전희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 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 드릴 게 무엇이냐면 경과 시간입니다. 경과 시간을 숫자로 준 것이냐 기호로 준 것이냐에 따라서 풀이가 다소 달라지거든. 이 문제에서는 지금 경과 시간을 숫자 4초 정확한 4ms인데 편의상 4초로 풀게요. 4초로 줬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래프의 경과 시간을 이용해 자극준의 점의 막전희를 기준점으로 해서 흥분두달 시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필요한 조건만 골라서 읽어볼게요. P와 Q는 각각 D2, D3, D4 중 하나라고 있는데 이 PQ가 바로 ABC의 자극준점이에요. AB는 P라는 곳에 자극을 줬고 C는 Q의 자극을 줬다라는 거지. 근데 그 자극준점의 후보를 D2, D3, D4 세 곳으로 좁혀서 후보를 줬고 기혁, B읍 중 세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라고 해서 시냅스의 위치를 찾는 건데 시냅스의 위치는 항상 어떻게 예상하러 가야 되냐면 시냅스 없다 가정하고 전도로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전도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의 막전희를 이용해서 그 근처에 시냅스가 있는 것으로 유출을 하면 됩니다. 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신경 A의 경우에는 흥분 전도 속도를 1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B와 C는 속도를 각각 1, 2 중 하나다라는 식으로 후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나와 있는 각 지점의 막전희를 이해를 돕겠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A의 D1, D3, D5. A부터 먼저 풀이를 진행해 볼 건데 플랫 30은 그래프에서 딱 한 시점에 서면 나타나죠.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흥분도 할 시간이 2초인 지점에서 나타나는 막전희가 플랫 30인 거예요. 전도 속도가 1이기 때문에 전도만 고려하면 속도와 시간을 곱했을 때 거리가 나와 플랫 30으로부터 2cm 떨어져 있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극준 점이 지금 D2, D3, D4이기 때문에 그 지점들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야. D2의 자극을 줬다면 플랫 30까지는 흥분 정도만 일어나서 흥분 도달 시간이 1초가 되어버리죠. 거리 1cm의 전도 속도 1이니까 그런데 흥분 도달 시간이 2초가 나와야 되거든.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극준 점의 후보인 나머지 D3와 D4인데 D4의 자극을 줬다라고 하면 시냅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흥분 도달 시간이 3초나 걸려요. 흥분 도달 시간이 2초인 지점이거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자극준 점으로서 판단한 곳은 D3여야 한다. 바로 D3가 P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P는 A, B 모두 자극준 점이기 때문에 B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흥분이 도달했다라는 것은 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흥분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그 점은 휴전이 마이 70일 거야. 그럼 플랫 30이면 흥분이 도달했다. 그리고 양 끝에 그림을 봤을 때 시냅스가 있다면 이런 모양이니까 흥분이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런 측면에서 기역에는 시냅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니은에 시냅스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자극준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내부의 자극을 줬고 D1과 D5는 자극준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대칭지점이기 때문에 전도만 일어났다면 시냅스가 없다면 대칭점은 흥분이 동시에 도착해 동일한 막전으로 플랫 30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플랫 30이 아닌 걸 보면 니은에 시냅스가 있어서 흥분 도달 시간이 길어진 거야. 2초보다 길어져서 탈분극 마이너스 60이 되었겠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능 해설강이나 MDC 같은 기출 해설강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거냐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차근 기본적인 걸 좀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다면 다소 좀 느리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처음 공부하거나 또는 기출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거는 메인커인 잡음기나 로지겐지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출 해설강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보다는 C가 좀 더 정보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C부터 먼저 가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C에는 마이너스 80이 두 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80은 플라스 30처럼 그래프에서 한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막전이라 우리가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막전이 돼서 C에 보면 D3, D5가 마이너스 80이 나타나요. 하나의 신경에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가 두 개 나타났다는 것은 자극을 내부에 줬다. 그래서 두 개만의 80 사이에 내부라는 건 D4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극준점은 D4로 결정이 되고 D4가 Q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자극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대칭점에 동일한 막전이기 때문에 B읍에는 시냅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80까지는 흥분 두 달 시간이 1초인 곳이라 이 시간이 1초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시간과 거리를 고려했을 때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 1초 1cm니까 C의 전도속도는 1이 되면서 문제의 조건에 의해 B는 전도속도가 2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C의 D1에 마이너스 70을 해석을 해보면 만약 시냅스가 없다면 자극준점으로부터 흥분 두 달 시간이 3초인 지점이에요. 흥분 두 달 시간이 3초이면 원래는 마이너스 60만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전도로 설명할 수 없는 막전이 따라서 미음의 시냅스가 있다. 항상 시냅스의 방향은 신경의 양 끝 그림을 활용해서 봅니다. 그래서 흥분이 도달하지 못하여 휴전의 마이너스 70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신경 B로 가서 B의 경우 속도가 2로 결정된 상태에서 D1의 막전이가 A이다. D5의 막전이가 플라스 30이다. 플라스 30을 활용해서 리울에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볼게요. 인염려 할 때는 없다 가정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속도가 2인데 자극준점 D3에서 D5까지는 거리가 2cm야. 전도만 고려해서 계산하면 흥분 도달 시간이 몇 초가 걸리느냐. 2cm의 속도이니까 이게 1초가 걸리는 시간인 거지. 근데 실제 플라스 30까지는 앞서 봤지만 흥분 도달 시간이 2초인 지점인 거지. 그래서 이건 전도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리울에는 시냅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시냅스가 3곳에만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에는 시냅스가 없고요. 전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속도 2, 거리 2cm면 흥분 도달 시간은 1초가 되는 거죠. 흥분 도달 시간이 1초면 그 지점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선지로 내려와서 기역 간 이유는 확인용 질문이고요. 디귿 선지만 보겠습니다. 경과 시간을 3초로 바꿨을 때 B의 D5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4초일 때 B의 D5는 플라스 30이에요. 4초일 때 플라스 30이었어? 그러면 디귿 선지는 3초를 물어봤으니까 1초 짧게 해서 막전이를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탈분극 마이너스 60 확인이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결국 주어진 경과 시간 4ms 4초를 이용해 그래프 상에서 자극준 지점의 막전이를 파악한 뒤 그걸 기준선으로 해서 각 지점에 흥분되어 할 시간을 예측해 보고 시냅스가 있어야 될 거냐 없어야 될 거냐라는 걸 유추하는 거야. 그리고 자극준 점을 추론할 땐 항상 일관성 있게 해오던 대로 주변 지점에 흥분되어 할 시간을 이용한다. 그리고 시냅스의 위치를 추론할 때는 시냅스 없다 가정하고 전도만 갖고 계산을 해보는 거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칠판정리하고 해서 다음 문제들 하도록 하겠습니다.